포근한 어둠이 또 저 멀리 맨돌고 있잖니 조긋이 빌딩에 걸인 부활 끝 자락에 널 떠요 어둠을 거질러 너를 열어 내가 떠올던 것처럼 널 만나고 싶은 걸 지금 난 달빛 차올라 너무 늦기 전에 너를 데리러 가 깜짝 놀라 너를 생각하며 지금 데리러 가 데리러 가 데리러 가 다른 이유 하나 없이 데리러 가 이 밤을 엎질러 너를 데리러 가 멈추면 막연히 날 날 날 떠올릴까봐 지금 내가 내가 내게로 가 혼자서 그리울 바바바밤 견디기 싫어 지금 너를 너를 데리러 가 점점 더 차오른 그 봄이 너와 내 사이를 좁히지 보고싶다 네 한마디가 내 맘을 조급하게 해 좀 더 속도를 높여가 좀더 속도를 높여가 다 빛나고 있어 손 같은 얘기들도 모자 난 한 걸음 더 다가갈수록 온 세상 모든 게 다 너로 변해가 난 먼저 알고 싶어 네 보는 순간 저 달빛보다 저 달빛보다 I can feel We're looking at each other through the storm Let's see Your eyes know Let's check 저 저 하늘 위보다 더 더 멀리 맴돌돌아 그 구름에 내 맘 날려 그냥 창단과 함께 미쳐봐 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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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늦기 전에 너를 데리러 가 데리러 가 너를 안자 너무 몰라 너를 생각하며 지금 데리러 가 데리러 가 데리러 가 데리러 가 데리러 가 다른 이유 해결 없이 데리러 가 이 밤을 합질러 너를 데리러 가 이밤을 합질러 너를 데리러 가 이밤을 합질러 너를 데리러 가 혹시 넌 망연히 나나나나 떠올릴까 봐 지금 내가 내가 내게로 가 온 게 속 그리울 방방방 흔들기게 싫어 지금 너를 너를 데리러 가 너를 데리러 가 저기 멀리 보이나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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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을 합질러 내가 너를 너를 데리러 가 지금 목소리 나가나? 자 샤이니의 스페셜 스포일러 라이브 더 링톤 샤이니 이 백 생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샤이입니다 이거 일어날 거면 일어날 거면 일어날 거면 앉아 일어날 거면 앉아 일어날 잠시만요 둘이 뭐 얘기했지 둘이 앉아 있었는데 일어났길래 내가 슬쩍 일어났지 안 맞네 이제 너무 빨랐어요 너무 빨랐어? 원래 좀 여기 훑어 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딱 딱 너무 빨랐어 너무 이렇게 앞에서 하고 계셔 가지고 돌다가 이렇게 원샷 딱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해 줘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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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랜만이라서 네 아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아냐 아냐 됐어 됐어 인사만 둘 셋 안녕하세요 들어와 앉으세요 들어와 다 들어와 네 지금 네이버 V앱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샤이니를 만나고 계십니다 지금 네이버 V라이브 하트가 2억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와우 네 그리고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가 더 링톤 샤이니가 돌아왔다 그리고 2위가 샤이니 더 링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저희 함께하고 계신데 많은 관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댓글 좀 읽어볼까요? 그럴까요? 읽어볼까요? 그래요 실시간 댓글 이게 얼마 만에 갓리러 가야 갓리러 가 수트 데리러 가 시작부터 싸우는 컨템퍼러리 밴드 샤이니가 최고야 우리 지금 데리러 온 거지 오 이걸 온 형이 자꾸 데리하러 가라고 네? 데리하러 가라고? 데리요? 데리요? 데리하러 가 그럼 왜 데리하러 가요? 데리 편하죠 데리하러 가 오랜만이니까 저희가 한 분씩 인사 좀 드리고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온유 형 먼저 그렇죠 인사하고 네 어떻게 지냈는지 좀 얘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온유입니다 저는 멤버들도 다 똑같겠지만 열심히 컴백 준비하고 있었고요 여러분들 오늘 만나뵙기 위해서 이렇게 데리러 가도 촬영했고 또 보여드릴 게 있으니까 준비한 거 좀 많이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원래 어떻게 된 영문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옛날부터 그러고 있어요 15년째요? 그렇죠 손 뜯지 마세요 네 자꾸 빨개지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죠 네 항상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자 태민이 네 저는 사실 이제 그 저희가 얼마 전에 뮤직비디오 이제 찍고 이제 안무 연습도 하고 이제 커플곡 연습도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저희가 또 이제 샤이니 특집으로 뭐 방송을 하려고 뭔가 재밌는 그런 것들을 꽁트 같은 걸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각자 개개인은 이제 막 다들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집에서 잘 보내고 있었습니다 많이 피곤해요 요새? 머리가 하얗게 샜는데 아 네 아 맞다 그리고 제 최근 근황 염색을 했어요 그렇죠 염색을 한 번 했다가 팬분들이 이제 처음에 보셨을 약간 모니터 여기 나왔던 데리러 가 때랑 또 약간 달라요 비슷하지만 조금 더 뭐랄까 스컹크 같은 느낌을 냈다고 해야 될까요? 오늘 저거 실시간 댓글에 아니 염색 한 시간 반이면 되는데 그거 근황이라 할 게 있어요 근데 할 얘기가 없어서 이거 하지 않으면 뭐 저도 분량은 챙겨야죠 분량을 챙긴데 네 온유 씨를 민호 씨 어떻게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 민호입니다 저는 저도 이제 전역한 지 두 달 넘었죠 두 달 넘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드라마 촬영도 했고요 도시남녀의 사랑법 맞아요 특별 출연 촬영 다 얼마 전에 끝냈고요 그리고 저도 멤버들과 마찬가지로 뮤직비디오 찍고 자켓 앨범 사진 찍고 그리고 연습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컴백 우리 저희 이 방송 위에서 많은 준비를 했고 또 다른 것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기대 샤이니 소울 털러버 좋아요 이제 민호 또 누구 울리려고 염색을 했나요? 라고 하는데 티나요 여기 염색한 거? 네 약간 약간 좀 던져도 되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비밀 비밀? 아 요정돈 되지 않을까? 짜증났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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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에 다 티라 이마에 욕 써있다 왜 짜증내 형한테 야 안다 입이라도 웃어 입이라도 웃어 눈은 욕이 가득하니까 지금 키 얘기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저는요 인사 먼저 안녕하세요 키입니다 다 알죠? 모를 수도 있대 어 나를 모른다고?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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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씨는 SNS를 통해서도 많이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분들께 근데 좀 다른데 모습이? 저요? 머리 떼어요 아 머리 떼어요 머리를 하이모에요 하이모에요 모바일 모바일 저 머리 장발로 나오는데 근데 제가 머리를 떼고 활동하기 전에 다시 붙이려고 사실 실생활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생활하기가 그래가지고 장발의 고충을 많이 알았습니다 네 왜 아침마다 이렇게 1시간 1시간씩 빨리 일어나야 하는지 맞아요 머리 말리는 데만 5만년이요 머리 붙이는 것 때문에 새로운 드라이기도 샀잖아요 스타일러 같은 그냥 다이슨이라고 해 그냥 아 근데 그걸 뭐라고 다이슨도 여러가지 에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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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나 돈 받은 거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놀토하고 있고요 아 컴백도 해야 되니까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독서와 명상 또 음악치료 같은 거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저랑 같이 하고 있죠 네 수록곡 음악치료라고 좋네요 네 또 사실 저희가 이렇게 다 함께 라이브로 여러분을 찾아 뵈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타이틀이 더 링톤 샤이니즈백인데 여러분이 뭐 짐작하신 것처럼 저희가 곧 새 앨범 정규 7집으로 컴백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저대로 있네 네 저 진짜 궁금해서 제일 안전하잖아 네 링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링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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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링톤이에요? 어 쿨톤 웜톤 저는 겨울 쿨톤이거든요 네 이거 약간 웜톤 같은데? 그렇죠 저 웜톤 항상 얼굴 빨개서 아 웜톤은 웜 약간 노란 쪽인데 링톤? 링톤 뭘까요? 링톤이요? 아이가 끝나갈 때쯤에 아시게 될 거 같아요 링톤이 왜 링톤인지는 아시게 될 거 같고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일단 어쨌든 좀 스포일 겸 스포일러 저희가 역할을 톡톡히 해내기 위해서 또 그리고 컴백 전에 또 이렇게 어 저희가 뭐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사실 브이라이브를 몇 번 진행하긴 했는데 네 어 이렇게 유튜브와 동시 중계를 하면서 저희가 또 한번 공식적으로는 얼굴을 또 비춰드려야 하니까 맞습니다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정규 7집이고 또 이렇게 완전체는 3년 만에 저희가 컴백을 하는 건데 어후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새 앨범에 대해서 스포일러도 또 하고 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저희 새 앨범 신곡도 최초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앨범이 안 나왔는데 공개하는 거잖아요 지금 처음이지 우리 이런 거 이런 게 완전 처음이에요 네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컴백할지 궁금하시다면 이 라이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 좋은데? 확실하네 야 실이냐? 아니 근데 사실 그 위에 더 있었는데 갑자기 넘어가서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나 생각하고 있어요 우직한 것만 얘기하면 돼 좋아요 좋아요 사실 오이가 저희 공식적인 인사를 하느라 조금 안 짚은 게 있는데 저희가 데리러가 무대를 녹화했던 거를 좀 틀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 사실 근데 찍고 나서 살을 좀 빼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데리러가 얘기하라고 욕 먹을래? 네 데리러 갈 때 아 우리 연습할 때 저 고생 좀 했잖아요 왜요? 오랜만에 연습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또 안무를 좀 이제 잊어버렸던 부분도 있었고 특히 이제 넷이 앉아서 하는 부분도 그렇고 의자를 타이밍 맞춰서 갖고 오고만 맞춰야 되는데 그게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참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잘 안 까먹는데 우리가 너무 그거를 데리러가를 사실 생각할 일이 아예 없었잖아 그렇죠 그렇죠 각자의 일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하니까 좀 새삼살을 못하기보다는 좀 묘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왜 이걸 기억 못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네네 맞아요 반성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땜이시요 근데 저 말고도 사실 민호 형이나 온이 형도 많이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 왜 내 이름은 얘기하냐 아 그 형은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다 알고 있는데 뭐 잘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는 그게 좋았어 우리 데리러가 활동할 때 옷으로 안 입고 뭔가 새로운 컨셉으로 플래시한 수트로 입고 해가지고 그래요 맞아 다른 데리러가 사실 조금 맞아 성숙해진 버전의 데리러가 같은 느낌이었죠 그거 약간 여러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뭔가 나이가 조금 더 들었다 성숙미 근데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봤어 이번에 샤이니 이번 V LIVE 한다고 저희가 그 사진 공지 떴었잖아요 그거 보고 샤이니는 그렇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고 아직도 어려보인다고 뭐 본 거야 아니면 너의 생각이야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작해 봅시다 댓글 좀 읽어볼까 댓글 좀 읽어볼까 욕하는 사람 댓글 좀 읽어볼까 저 뱀파이어돌 뱀파이어돌 댓글을 뱀파이어돌 샤이니 건강하게 컴백해줘서 고맙대요 음 수트 좋았어 역시 기영령 왕 샤이니 사랑해 이게 아까인데 버퍼링이 있어 너무 좋아 기범이 태민이한테 살살해 태민아 기범이 말 좀 들어 태민아 넌 참 버릇이 없는 아이구나 태민아 이게 정식 방송도 아닌데 어디 기범이 형한테 키시라 그러니 예의 없이 아니 수트가 너무 이뻤다고 맞아 근데 수트 얘기 진짜 많네 전 세계적인 댓글 반응으로 되게 좋네요 데리러 가야 대한 반응이 오랜만에 해서 그래요 오랜만에 무대 공개도 오랜만이고 그렇죠 어? 아이디 이수만 어? 선생님이 보고 계시다고 지금? 잠깐만요 근데 많아 내 아이디 중에 브이앱 아이디 중에 보니까 많더라고 그래요? 네 아 뭐야 자 그럼 이 정도 읽도록 하고 샤이니의 스페셜 스포일러 라이브 더 링톤 샤이니스 백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네 1월 1일이었죠 SM타운 라이브에서 공개됐던 컴백 티저 다들 보셨나요? 저 봤어요 저도요 그때 태민이만 사실 SM타운을 나갔죠 네 저희 샤이니는 SM타운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참가하지 않았지만 저희의 샤이니스 백 티저 영상이 나갔는데 2008년 누난 너무 예뻐 부터 시작해서 2018년 네가 남겨둔 말까지 저희가 활동했던 영상이 촤악 나오고 마지막에 2021 샤이니스 백으로 딱 끝나는데 뭔가 저는 좀 멋있었어요 그게 그리고 마블 뭔가 그런 그런 거 같은 느낌 로고 생겼잖아요 저희 샤이니 웅장한 느낌의 티저이긴 했어 저는 개인적으로 민우 형이 되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약간 축구팀 같은 로고가 생겼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근데 난 별로 맘에 안듭니다 그럼 얘기해도 돼? 그냥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니야 로고 요즘 축구팀 로고 안 그래 그러면 어떤 팀이 맘에 들었어요? 아 우리 팀께 제일 이뻐 보이는 모든 팀이 다 별로 그렇게 맘에 안 돼 그냥 넘어가자 제가 알겠어요 디자인팀 노력을 요함 점수는요? 네 어쨌든 샤이니가 올해로 데뷔 14년차 14년차에요? 그렇게 됐네요 그동안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에서 새 앨범을 스포 해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샤이니의 지난 시간을 추억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지난 시간의 시간을 막 이루고 있네요 와 형 진짜 잘 읽는다 시간을 좀 추억해보려고 합니다 와우 네 라이브로 보시는 여러분들도 샤이니와 함께 했던 아주 재밌고 잊지 못할 추억들을요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확인해서 읽어드리고 추억여행을 떠나보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도 갑자기 옛날 일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게 많더라고 사실 나는 그랬어 맞아 맞아 큰 거 몇 개 빼고는 기억이 안 나니까 여러분들만 기억하고 있는 오래전 일들이나 일화가 있으면 같이 꺼내 주시면 저희가 보고 또 읽어드리기도 하고 저희가 아 맞다 그런 일도 있었지 하면서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추억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많이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온유형 먼저 어 그 어떤 물건인지 샤이니스 백 온유형 백에서 이거 좀 새롭지 않아요? 샤이니스 백 나 가방 나온 건 처음이에요 이 백이 아니라 백 진짜 백이에요 보이세요 온유형 네 제가 추억할 물건은 데뷔 초에 우리가 썼었던 물건인데 자 드라이기? 아니요 미니 확성기에요 우리가 이런 걸 썼었어요? 이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 옛날에 되게 유행했었던 아이템 저는 그 생각이 나요 우리가 이제 데뷔한 날 운동장 같은데 모여서 팬미팅 했잖아요 인기갈 근처에 맞아 공원 공원에서 네 맞아요 그때 한 몇백분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4,500분? 우리가 데뷔 데뷔 그 당일에도 데뷔 날에도 뭔가 잘 모르고 있다가 그 모인분들 보고 뭔가 확 이렇게 체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감동했잖아 그때 그때 키형이 그랬잖아요 아따 좀 살아있네 이러면서 야 그거는 대구 쪽 아니야 부산 쪽이야 그 대사 나오기 전이거든요 그때가 아 네 저는 그랬었죠 아 무대 했더니 조갈라네요 물 좀 주세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쓰면서 뭔가 팬분들께 말씀드리고 피드백 받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뭔가 모니터와 마이크를 준비를 하지 못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그렇게 많이 했었어 네 확성기를 가지고 막 같이 대화했던 기억이 나서 저는 뭔가 굉장히 저에게 기억에 남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또 얘기하니까 또 기억이 좀 나네요 저는 그것도 기억나요 그 저희 예전에 이제 그 저희 회사 지하 공연장 있잖아요 네네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어 노래 다 했어 마이크로 심장 그래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소소한 행복이었대 우리 막 폴라로이드 사진 꼭 찍고 맞아 맞아 그 추억이다 추억이지 우와 저기 계셨었던 분이 계신가 봐요 구암공원 뒷편 인기가요 기억나 오빠들 저 데뷔 때 그때 세 살이었어요 아 뒤에까지 못 읽었네요 네 어떻게 기억나는 거야 아니 그 위에 거는 따로고 밑에 거는 이렇게 다른 분이셔 다른 분이시구나 다른 분이시구나 깜짝이야 아 그래 그거 우리 그 줄리엣 때 그 그때 로즈데이여서 네 로즈데이였다고요? 그 컴백 시기가 로즈데이 우리 컴백 직전에 트럭에서 대학교 가서 맞아 맞아 트럭에서 장미나로 주고 그때 막 머리 숨긴다고 그러고 다녔었어요 그래 그 트럭에 그냥 그거 푸드트럭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 그림을 빨리 읽어가지고 푸드트럭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했으면 우리가 선두주자였는데 진짜 컨템퍼럴 뺀 데였는데 그래 그거를 컨텐츠로 미리 찍어놓고 근데 사실 이거는 기억해 주는 분들도 되게 많고 프로모션이 뭐 더 오피셜하지 않은 얘기를 하면 우리 연습생 때 일화들이 많지 그렇죠 벌써 언제 16살 15살 이럴 때면 우리가 그럴 땐 벌써 시간도 16년 전이니까 고일 때 근데 기억나요? 스태프 핫도그 아 그럼요 무조건이지 그거 기억나죠 무슨 핫도그 하나에 2천 얼마 하냐고 그래가지고 맞아 맞아 기억나지 근데 너무 많이 주셨어 가면 너무 많이 주셨고 핫도그가 꼬챙이 안 꽂혀있는게 너무 나는 컬투 쇼크였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치스러운 짓을 하냐고 난 그게 진짜 저는 그때 형들이 사 먹잖아요 그거를 저는 진짜 사치스럽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1인 1독을 안 했어 우리 그때 논화 먹었잖아 맞아 왜냐하면 핫도그는 500원이었어 그랬지 원래 떡꼬치 먹었던 거 기억나요 떡꼬치 먹었던 것도 기억나고 우리 데뷔하고도 한참 사 먹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우리 연습 끝나고 가던 그 편의점도 편의점 이모랑 친해져가지고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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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계시나요 난 그 핫도그 집 그 이제 아마 알바 분이겠지 그분이 우리가 항상 마감 시간에 가잖아 맞아 맞아 배고플 때 우리가 돈이 많이 없으니까 나눠 먹으니까 그 어차피 버릴 것들 있잖아 유통기한 내일이면 그럴 거 막 우리 나눠주고 맞아 맞아 그분 참 이 방송을 좀 통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우리 가끔씩 중국 식당 직접 가서 먹었던 거 기억나요 맞아 맞아 근데 거기 이제 사장님이 항상 오 왔어요 오 많이 먹으라고 빨리 빨리 이러면서 막 뒤에서는 되게 조금 뭔가 돌변하시는 사장님 그 사장님이요 그 때 짜장면은 장식이었고 메인 안인 메인이었고 사실 서비스 탕수육 얻어먹으려고 맞아 서비스 탕수육 주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진짜 대박이다 그랬죠 와 그것도 있네 우리 나도 이거 생각나는 건데 우리가 요새 버블을 하잖아 네 버블 말고 원래 그거의 원조 UFO 타운 알지 미니 노트북에 그 이렇게 꽂아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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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진짜 많이 했는데 많이 했었지 버블의 원조야 그거 기억나요 그 컴퓨터 UFO는 안 하고 게임 깔아가지고 잘했어 그 느린 컴퓨터를 그 느린 컴퓨터를 그 느린 컴퓨터를 그냥 소닉했어 맞아 자 민호 씨 그거 이쯤에서 제 가방에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방은 언제쯤 순서가 아 그 순서가 있으니까 퐁당퐁당 이래 아 그렇구나 저는 이걸 사실 진짜 큰 걸 갖고 오고 싶었는데 그 조그만 걸 갖고 왔습니다 뭐해? 아 감사합니다 끝나고 나중에 짜라란 모형 이게 뭐예요? 모형 2층 침대인데 저희가 숙소 생활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숙소 침대가 가 생겼을 때 저희가 한 안방에서 네 2층 침대 2개와 이 1층 침대 하나로 저희가 모여 살던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이사 갔을 때는 이제 방을 두 개로 이렇게 찢어지긴 했지만 네 그래서 이 2층 침대가 엄청 좋은 추억의 좀 아이템이더라고요 그거 사다리 밟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온유형 침대 친구가 온유형 밟고 내려와서 그때 어 내가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맞아 지금 생각해보면 온유형 와서 진짜 참 미안했어 그러니까 뭐 귀찮다고 그랬을까? 그치? 아니 근데 귀찮아요 그게 딱 그 높이가 온유형 거를 밟기 딱 좋았어 그리고 사다리가 바깥쪽으로 되어있으니까 어 이쪽으로 되어있고 안쪽으로는 쓱 들어가고 싶으니까 맞아 맞아 근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 그 방 안에 꽉 찼잖아요 근데 우리를 깨우는 예를 들어 매니저인 그 모습을 보면 진짜 웃겼을 것 같지 않아요? 딱 열었는데 진짜로 무슨 어떻게 기숙학교도 아니고 무슨 우리가 잘 일어나야되고 다 동시에 이랬을 거 아니야? 이렇게 와 숙소 나는 그것도 기억 숙소 그 우리 이모님이 자꾸 참기름이 없어져가지고 참기름? 어 참기름이 없어져가지고 기억나? 왜 참기름이 왜 없어졌지? 그거 우리 아닌가? 너랑 내가 계속 밥을 비벼 먹은 거야 고추장에도 비벼먹고 마가린에도 비벼먹고 막 그래가지고 참기름이 자꾸 없어진다고 내가 말씀드렸지 이모님 그거 사실 저희가 먹는 거라고 밤에 비벼가지고 참기름이 계속 없어져서 그래 그래 아 그때 숙소 그 연하남 찍을 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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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기 나오고 맞아 숙소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 맞아 맞아 갤러리아 뒤에 항상 그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땀을 펄 extremely well read 흔들 Akkad 아니 근데 왜 왜 그랬었어요 그거 그렇게 왜 그랬던거야 불빛이 있으면 못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하지 그때 얘기했었어 우리가 이거를 딸라라라라 이렇게 듣고 알라라라라 그래서 귀막에 끼고 아마 이거 뒤집어쓰고 됐을 거야 근데 그때는 참 몰랐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어렵고 형 만 성인이고 이랬었잖아 원래 약간 아니 예민해봐야 얼마나 예민하다고 이랬는데 소리가 있으면 못 자는 상태가 되니까 약간 이제 와서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인지 근데 진짜 중부 난방이었던 기억이 나요 누구는 컴퓨터였고, 누구는 전화 잠깐 하고 있고 누구는 음악 듣고 있고, 누구는 자고 있고 진짜 다 개인 생활을 그 안에서 했잖아요 맞아 맞아 참 강하게 컸어요 난 정말 이렇게 팬분들과 항상 소통을 하려고 UF를 항상 했었지 그때요? 자, 이제 제 걸 꺼내볼게요 야발라바 히 야발라바 히 야발라바 히 저는 이겁니다 트리? 아마 다들 알 것 같은데 저희가 한 몇 년은 연속으로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냈잖아요 자이든 타이든 맞아요 멤버들끼리 멤버들끼리 같이 보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뭐 해외 공연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우리 그때 꼭 그래도 케익이랑 회사에서 그렇죠 케익이랑 뭐 일본 회사에서는 그때 샴페인도 사다 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파티하고 이랬었잖아요 사진도 찍고 다 먹고 뭐를요? 샴페인 케익이라 그랬으면 난리 칠라 그랬는데 샴페인은 부정할 수가 없네요 케익은 나눠 먹었고 아니 그것도 웃겨 제가 우리 남미 투어도 올 때 이제 와인 사가지고 좀 챙겨 간다고 부모님도 드리고 하자고 하니까 투어도 다 다 마셨잖아요 맞아 다 마시고 혼자 안 되겠다 오늘 한 병 까야겠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끝이 없어 칠레에서 와인을 이렇게 사가지고 한국에 그냥 선물해 줘야겠다 이랬는데 결국 다 마시고 돌아가는 어디 들렸다 갔잖아 그때 LA인가 해리어가 가볍다 들렸다 한 병만 마시자 이랬는데 사람이 한 두 명 더 오니까 이걸 더 더 아무도 술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냐 내 거 마시고 또 이 현지에서 사면 돼 이래가지고 다 마셨어 근데 진짜 크리스마스 때 우리 진짜 함께 많이 했다 진짜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나중에 알았는데 항상 해외 갔다 오면 저는 육개장을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숙소 가면 육개장을 항상 이모님이 해주셨잖아요 칼칼한 거 먹고 근데 그게 민호 형이 육개장을 그렇게 좋아해서 맞아 육개장을 좋아했었어 해외 갔다 오면 나 얘기한 적 없어 너가 좋아해서 이모가 알아서 해준 거 아니야? 민호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다고 아니야 나는 요청한 적은 없고 좋아하는 건 이모님이 아셨지 근데 이거 아니야 이모야 아 육개장 먹으면 참 좋겠네 이런 거 아니 너무 오래 봐서 이제 눈빛만으로 아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로 내가 오해인 게 요청한 적이 그러니까 한두 번은 있지 근데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매일 거의 갔다 오면 매일 이런 거지 이모님 저 일본 이번에 3일 갔다 오거든요 다녀오면 바로 이거 오케이 바로 아는 거 보기 보고 자 한두 번은 있었는데 막 그렇게 매일같이 그러니까 나도 좀 너무 자주 나와서 메뉴가 바뀔 때도 됐는데 그리고 또 민호 형 그 한참 순댓국 이런 거 엄청 먹으러 나니 나는 그런 한식을 너무 좋아해 우리 순댓국 진짜 자주 먹어 세 회 오래 있다 오면 맞아 맞아 순댓국 육개장 완전 최애 음식이지 맞아 그렇죠 이제 슬슬 제 가방에서 뭘 꺼내볼까요? 태민's back 재밌는데 태민이 거 그냥 넘길까요? 그냥 넘겨야 되는데 넘기실래요 이거 뭐야? 재밌는 거 나오는데 이 가방에서 야 이걸 이거 뭐야? 야 이렇게 이렇게잖아 아 그러네 안 써봤네 안 써봤어 네 가스버너입니다 웬? 웬 가스버너? 이게 뭐냐면 사실 저희가 다이어트를 좀 관리를 할 때 다들 하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좀 특이하게 온이 형이 다이어트를 할 때 정말 밑끝도 없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형은 정도가 없어 근데 막 스케줄 다니거나 이럴 때 이렇게 가스버너를 갖고 요리를 해 먹었잖아요 그때 막 닭가슴살 구워 먹고 소위 구워 먹고 막 그러면서 근데 나는 왜 그게 기억이 안 나지? 내가 몰래 나가서 왜냐면은 대기실에서는 못하니까 당연하지 야외에서 취사 가능한 데를 찾아가가지고 그걸 했으니까 같이 안 갔잖아 형한테 얘기하면 형이 한소리 했으니까 할 거잖아 왜? 내가 왜? 그러니까 온이 형이 몰래 했겠지 내가 왜? 나 그냥 너무 바빴던 거 아닐까 그때? 바빴겠지 근데 아무튼 나는 이게 원래 알지 뭐라고 한 사람은 기억 못하고 당한 사람만 기억하는 거 알지? 내가 뭐라고 하는데 온이 형한테 물어봐 내가 뭐 자기 먹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 모르지 온이 형한테 물어보라니까 온이 형한테 얘기 안 했어 형한테 나 아니야 난 몰랐어 아니야 나는 갖고 다니는 걸 그냥 어쨌든 내가 아이스박스를 이렇게 들고 다녔으니까 맞아 맞아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아니 근데 그 작은 가방에 번호를 어떻게 넣냐고 그니까 여기다가 이걸 어떻게 넣었어 뭐 다 들어가요 도라에몽같이 댓글 좀 읽어볼까요? 댓글 좀 댓글요? 그때 라면 하나를 해 먹었었어야 됐는데 라면? 이태민 돈 벌더니 가스번호 안 써봤네 이태민 돈 벌더니 가스번호 안 써봤네 어떤 어떤 댓글을 달아주셨는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번호 왜 이렇게 나이가서 아니 제가 쓰던 거 아니에요 쓰던 거 아니에요 쓰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프라다의 번호라니 속상하다 그래도 노력해서 멋진 모습 보여줘서 고마워 뭐가 속상하다는 거지 근데 이게 언제적 댓글인지 모르겠어 식단을 했다는 게 속상하다는 거지 다이어트 하면서 그래도 다이어트 식단을 최대한 맛있게 먹겠다는 그게 너무 네 끝바퀴 가해자래 네 네가 그렇게 하니까 이상해지잖아 뭐 저 양반이 무슨 내 눈치를 봐 형이 사실 좀 눈치 보이게 만드는 게 있긴 해요 그쵸? 응 네 너 진짜 그런 식으로 마이크 빼버린다 아이톨쥬라고 했지 아이톨쥬라고 했지 아이톨쥬라고 했지 아이톨쥬라고 했지 아이톨쥬라고 했지 약간 요즘 유행어예요 도키용이 내가 아까 진짜 너 내가 이따가 쉴 때 음영 감독님한테 한 5만원 지워드리고 너 헛소리하면 이렇게 하면 내려달라 이렇게 하다가 감독님 이러면 바로 내려주세요 이따가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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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에서 구워미가 이렇게 하면 태민이 목소리가 안 나와 그래도 페이드 아웃이네요 아 진짜 너무 웃겨 나 호일 마이크 기억나냐? 호일 마이크? 호일 마이크 뭐였지? 연하남 했을 때 내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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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만들었었다 그거 내가 그냥 즉석에서 그때 고기 같은 거 먹 무슨 펜션 같은 거 가서 내가 진행한다 맞아 맞아 그 이후로 계속 그거 들고 와가지고 나한테 그걸로 하라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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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때 우리 팬들이 행사 같은 거 가면 그걸로 그렇게 응원하고 그랬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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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일 마이크로 심지어 이렇게 큰 거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잖아 맞아 아 너무 웃기다 진짜 웃기다 옛날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다 또 옛날 얘기 또 뭐 있지? 댓글에 또 뭐였나? 전설의 셜록? 기범아 바지 넣었거니? 된 거 아니야? 아 그 얘기 있더라고요 그 이제 셜록 우리 했을 때 다 틀린 거 기억나 오오 옛날에 근데 나는 혜민이만 막 2013년도인가? 14년도인가? 아니 근데 그때 저도 틀리긴 했어요 근데 틀렸는데 저는 멈췄는데 멤버들이 그때 이제 뒤돌고 있잖아요 저한테 하하 하하 이러고 그냥 자리만 좀 썼는데 맞아 맞아 아니 나는 근데 왜 음악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왜? 나 예민 두 번 한 적 있잖아 예민? 갑자기 그 부분만 늘려가지고 뷰 시켰었을 때 예민? 예민해진 거 아 맞아요 그때 계속 나한테 그거 리허설 때도 안 틀렸는데 계속 기범아 알지? 그거 분명히 쉬었다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또 조금 이따가 기범아 알지? 그거 꼭 쉬었다 들어가야 돼? 바뀐 거다 아 알았어요 예민? 예민해 아 내가 그만 얘기하라고 알았다고 예민? 예민해 아니 그게 요새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엄청 샤이니 영상을 엄청 주변해서 많이 봤더라고 저는 그거 많이 봐요 우리 SM타운 그것도 알고리즘으로 많이 올라와가지고 저 자켓 벗었다 입으려고 하는데 실패하는 영상 아 물어보고 그러더라고 이거 왜 그랬냐 근데 그때 우리가 내가 내 기억으로 그렇거든 그 그 재원이 형이 우리 콘서트 그때 이제 첫날이었는데 막 이것저것 안무도 좀 새로운 것도 많고 뭐 동선도 헷갈리고 그런데 야 그거 앵콜 샬롯 그 앞에 들렸다 이러고 그냥 갔어 그때 너무 정신없어 정신없는데 그렇게 얘기 언지는 해줬는데 앵콜까지 그 생각을 못한 거지 근데 왜 늘렸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유를 모르겠어 나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틀렸으니까 태민이 빼고 뭐 그냥 네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요 여러가지 좀 얘기를 우리가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 할 얘기는 더 산더미 같긴 한데 너무 많지 그쵸 그쵸 또 생각나면 또 중간중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이렇게 모이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린 편이잖아요 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짧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온유형부터 얘기를 좀 해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의아하실 수 있는데 솔로 앨범을 내고 군대를 갔잖아요 그건 다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뭔가 저는 활동이 없었으니까 얘가 앨범을 냈나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아 근데 그냥 냈다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지 사실 난 I WANNA BE는 저거 입대 일 날 나온거야? 그렇구나 난 언제 나왔지? 나도 그 얼마 전에 나왔어요 입대하기 바로 전에 그래서 활동을 못하고 갔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여러분께 좀 들려드릴 수 있는 곡이 없을까 이런 것도 고민 좀 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공연하게 된다면 제 노래 많이 부를 거니까 그런 것도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근데 저는 솔로 그 군대 갔다 와가지고 생각하는 건데 처음에 V LIVE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좀 이렇게 뭔가 귀도 빨개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게 네 막 귀여워요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어쨌든 받아주니까 말이라도 하고 웃고 떠들고 이렇게라도 하는데 혼자 막 뭘 찍을 때 죽겠더라고 뭘 자꾸 채워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생기지? 강박이 너무 있고 잠깐 뜨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아 오디오가 빚는 게 불편한 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잘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그럴 거고 맞아 맞아 오랜만이고 뭔가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런 게 좀 잘 안 되니까 이게 생각만큼 잘 될까? 근데 오피셜리 뭐 이렇게 솔로나 형 군대 갔다 온 거나 뭐 이런 거는 다 아는데 뭐랄까 사실 처음에 연습할 때 춤에 대한 그거를 복귀시키는데 되게 좀 힘들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몸이 다시 적응하는데 맞아 이게 몸이 진짜 안 쓰니까 굳나봐요 제가 춤을 한 2, 3년 정도 만에 춘 거 같은데 이번에 안무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고 아직도 따라가는 중이에요 근데 나는 나는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사실 그 안에서도 행사를 했던 부대였고 그래서 이렇게 몸을 좀 썼으니까 진짜 진정한 춤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게 진정한 춤이 아니에요 동작 같은 게 내가 추던 거에 비해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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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으로 내가 열심히 쪄서 봤어요 영상 내가 진정으로 아니 몇 개 있었어요 춤을 출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 몇 개 있었는데 사실 아예 안 쪘다 그러면 얘기가 조금 다르지 그치 그치 아무튼 잘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기대돼요 온유 형이 그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안에서 제가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온유 형이 보컬 레슨을 하는데 또 온유 형이 사실 고음을 쫙 했던 적이 사실 없잖아요 그런 스타일의 보컬은 아니었지 원래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새로운 톤 목소리 그쵸 굉장히 노력 중인데 아직까지 안 돼요 안 되니까 내년을 기대해주세요 내년을 기대해주세요 내년을 기대해주세요 원래 안 되니까 준비를 하는 거야 네 근데 지금 1월인데 아니 그래도 제가 좀 더 걸릴 것 같아 아 그래요 방법을 인식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 좀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말을 두 번씩 가져 저는 괜찮아요 각인 시켜드리는 거죠 각인 시켜드리는 거죠 너는 세 번으로 해봐 그러면 야 좋겠다 방송시간 늘어나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네 아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뭐야 어 그냥 이제 멤버들 없는 동안에 솔로 활동하고 저는 이제 슈퍼웨어 활동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사실 작년에 앨범을 진짜 좀 많이 내고 뮤직비디오 촬영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계속 했잖아요 그때그런데 제가 약간 좀 오프대 레코더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크리미널 뮤직비디오인가 그게 끝나고 그 다음 날 또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갔었어요 호랑이 와 근데 그때는 진짜 캬 힘들었어? 네 힘들었어요 힘들지 그래도 어쨌든 되게 즐거운 추억이었고 멤버들이 너무 그리웠죠 저는 사실 그래서 멤버들 만났을 때 물만한 물고기 마냥 파닥파닥 걸어서 너무 신나서 좋아하니까 주변에서 왜 이렇게 신났냐고 뭐라 하더라고요 말 진짜 빠르다 너 네 이제 민호씨는 말 잘한다 뭐 저도 뭐 군대 갔다 오고 가기 전에는 이제 영화 촬영했고 그리고 제가 영화 촬영한 게 저는 군대 있을 때 개봉을 했죠 맞아요 개봉을 했고 그리고 가기 직전에 팬미팅도 했고 맞아요 지금은 그 어쩔 수 없지만 그때는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고 팬미팅 엄청 오래 했잖아요 그때 그때 아시아 투어로 해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이제 막 그 한 번 하면 4시간 정도 하지 않았어요? 맞아 아니야 2시간 반 그랬나? 응 나 갔던 거 알죠? 응 알지 나도 너 갔잖아 어떤 거? 다 갔지 나는 아 그러네요 일본까지 갔잖아 맞아 맞아 일본도 갔었어 아무튼 그랬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제 군대 안에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어쩔 수 없이 이제 샤이닝걸 잊고 있다가 요즘 다시 이제 그 전역하고 이제 멤버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아 내가 맞다 샤이닝이었지를 좀 더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멤버들도 근데 그 안에 있을 때 막 저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요새는 이제 군대에서 핸드폰을 쓰니까 유튜브로 이제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제가 했던 그 무대 이런 걸 편해 보는 거 맞아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아니 내가 이걸 이렇게 춤을 췄다고?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이걸 내가 어떻게 했지? 이런 느낌 괴리감 같은 게 네 그리고 멤버들 보고 싶다 이런 게 엄청 컸죠 맞아 난 되게 달라 그래? 나 왜 이거밖에 못했지? 이랬어 진짜? 나가면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계속 이랬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 내키 형 보면서 아싸 한 방 미겼다 야 야 이 카메라 너 잡혔는데? 그래 나가자 우리 나가보자 네 그렇게 이렇게 뭐 지내고 또 전역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드라마 촬영하고 그랬습니다 또 키 자 이제 키 저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예능 했고 또 건강히 전역했고 뭐 그 전에 또 말씀드린 저도 솔로 앨범을 냈었으니까 맞아요 그쵸 일본에서 공연도 하고 한국에서 공연도 하고 뭐 진짜 이때 저는 진짜 너무 바빠 바쁘게 생활을 해가지고 정신없이 막 갔던 것 같아요 군대를 그리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렇게 전역을 한다 그치? 그렇게 했고 어 네 아 이제 나오는 거구나 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그 솔로 무대? 아 그래 그래 네 하하하 이게 생방의 묘미 아니겄어? 그렇죠 네 매끄러워요 그래 매끄럽답니다 네 요즘 이런 콘텐츠를 또 생방송으로 내는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요 네 아까 데리러가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대가 마지막이 아니랍니다 저희가 또 개인 무대를 준비를 했는데 네 순서는요 어 우리 샤이니의 영원한 막내 페민이의 노래부터 싫은데 페민이 노래부터 이대한 이대한 말해버렸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보는대로 일단 말해버렸어 아 테민이는 이대아를 부르겠습니다 그다음 민호호키 온유순으로 개인 무대를 보도록 할 텐데 갔다와서 저희가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야 말하면 어떡해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어 내가 어차피 그걸 버블에 올렸잖아 이대아 적은 거를 그리고 괜찮아 사실 이대아가 그냥 평범한 이대아도 아니에요 평범한 이대아가 아니에요 평범한 이대아가 아니에요 3대아에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야 좋은데 개인 무대를 만나보시고 와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테민군 이대아부터 시작합니다 킬링 미 킬링 미 이성이 만든 작은 투연 본능을 타고 자라 깊은 곳에 핀 꿈이여 밤을 아는 채로 찢어지는 쉐로 내 안에 아름다운 실루엣 감미로운 voices 나를 미치게 해야지 우 You're my guitar You're my man killing me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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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re You are my idea My idea 날 삼켜버릴 비용한 꿈이 너로 증명되는 걸 심장 깊은 곳에 이딨린 You're with me so seriously 인식이라는 게 넘어 끝내 발견한 네 그림자 볼 수 없는 걸 다 믿게 만든 순간 그 이상의 나를 던져 날 타고 흐른 푸른 그 빛이 너와 날 마주할 때 그 안에 물든 감정은 모두 무한의 범위가 돼 내 세계 속에 가장 눈부신 ㅎ 제시 Mario 아이디어 아이디어 you my Mexican 내 속에 너를 돌여댄 밤 내 속에 너를 돌여댄 밤 내 새롱 꿈을 끈다 내 속에 너를 돌여댄 밤 내 새롱 꿈을 끈다 내 속에 너를 돌여댄 밤 한 번쯤 그런 적 있잖아 한 번쯤 그런 적 있잖아 사실은 그런 밤 횡얼거린 멜로디 네가 좋아하는 노래 별 의미 없이 불러보다 요즘 넌 뭐해 어떻게 지내 밝은 조명 시끄러운 음악 화려한 옷 비싼 술 집에 돌아오니 모두 꿈같아 지금 느끼는 쓸쓸함이 너 때문인지 기분 탓인지 oh baby I don't know what's on my mind 내가 혼자였어 그래 너무 지쳐있어 그래 딱히 네가 보고 싶은 건 아냐 좁은 감정 붙은 사이로 갇혀있던 어린 맘이 그냥 위로받고 싶어서 그래 이 방은 너무 어두워 아무도 내 편은 아닌 것만 같아 두꺼기 Impossible 두꺼기 가슴소 사람들이 모든 말 해 맘이란 게 원래 그래 어떤 말이라도 믿어가 안 돼 홀로 텅 빈 방구석에 울 그리고 앉아 기대해 의미 없는 하루 또 지나가네 Baby I'm home Baby I'm home Baby I'm home Love I feel magic If I'm honest with myself It's like a magnet I'd rather be here and nowhere else Even in hard times It's the only way to keep it, keep it alive I feel magic It's the magic Just imagine So much magic Show your heart to make it right Keep you dancing to the night Just imagine So much magic Shine your light into the night Only love can give you light It's the magic It's the magic It's the magic Or a song we need to play Just one more time Tell the world just what you're dreaming of Tell them all we really need is love, love, love And if you just search with all your feeling Feel it deep inside your soul All the vibrations in the rhythm Let it move you all night long It's the magic New start with a new heart With a new start with a new heart It's the magic It's the magic It's the magic Gotta be magic, baby Gotta be magic, baby Gotta be magic, baby Gotta be magic It's the magic 요새 잠을 잘 못 자서 시력이 조금 나빠졌나 오늘따라 네 얼굴이 하얗 보여 수금되는 내 친구들 걱정하는 네 친구들 그래서 말야 우리는 어떤 사이야 나 이런 말 하는 게 진짜 처음이라 그래 사실 조금 떨리기도 해 나 왜 이러지 맘이 네 생각뿐이야, baby 우린 없던 사이니 우리 둘만 모르고 모두가 아는 사이 이상한 이 기분이 어색했어 어색했어 이 두근거림들의 차닫게 다 그래서 그럴 수록 더 그럴 수록 더 보고 싶더라 눈 감으면 눈 감으면 눈부신 너라는 별이 떠서 어쩔 줄 몰랐어 나 왜 이러지 맘이 네 생각뿐이야, baby 널 많이 좋아해 널 많이 좋아해 네 네, 태윤이의 3대아 네, 이대아의 그 그 연말 버전인 거죠? 맞아요, 연말 그 시상식 버전으로 KBS 네, 해봤어요 뭔가 그냥 이제 그냥 이대아는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그러니까요 겸사겸사 새로운 모습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렇죠 이렇게 스페셜한 부분으로 준비를 아, 천국행 버전? 네 네 저는 또 임혜진 또 그냥 타이틀곡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또 방송을 안 본 노래를 들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임혜진을 네, 생각했을 때 이 곡이 타이틀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서 이 노래 좋아요 진짜 좋아요 임혜진씨 영어라서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공연장 키씨 콘서트에서 들었는데 목소리 나오기 전까지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 봐줄래요? 근데 노래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내 곡이었어야 했는데 민호의 I'm Home 네 아가 나왔어 이거 방금에서 부른 건 처음 아니에요? 그렇죠 팬미팅에서만 하고 그리고 저는 한 곡 밖에 없어서 다행히 한국이라도 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울어야 돼? 응? 아니 그냥 그렇다고 비슷해요? 나도 얼마 없어요 에이 형 많잖아 에어 있잖아 에어 형은 드라마가 OST도 많이 부르고 네 그리고 이제 온유 형의 어떤 사이까지 어떤 사이 어떤 사이 어떤 사이요? 어떤 사이요? 어떤 사이요? 이런 사이요? 아직 막 그런 만난 사이는 아니지만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난 너를 좋아해 하면서 수줍하는 아 너무 설레이는 노래 표현 좀 해 봤죠? 수줍 수줍 아주 수줍은 거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절대 못하려는 거 같아 레디 액션 아니 근데 약간 그거 하면서 왼쪽 오른쪽을 봐줘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어떻게 다시 다시 안 된다 이건 역시 캐릭터 싸움이야 온유 형만 할 수 있는 거야 온유 형만 할 수 있는 거야 온유 형만 할 수 있는 거야 아무튼 여러분 지금 어 지금 저 계속 반응을 올려주시고 계신데 네 어 이 매신 보고 집안에서 쓰러진 20대 여성 다수 아 속보 네 속보 I'm home 너무 소중하다 소중하지 진기 혹시 샤인이 막내 자리를 탐내는 건지 막내 자리 네 저 형이 그렇게 엄지없진 않아요 아무튼 장난이고 여러분 근데 지금 태민이가 왜 저기 앉아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 네 이렇게 점점 더 오늘 샤인이 단체 라이브에서 배척하는 모습을 이렇게 점점 멀어질 거예요 네 더 까불면 이제 창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얼굴만 내밀고 밖에서 다시 돌아온 프로듀스 샤인이 101입니다 지금 오늘의 최후의 1위는 누가 될까요 네 네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샤인이의 새 앨범을 스포화 시간이 되었는데요 네 저희 태민이가 팬분들 사이에서 네 스포 요정으로 네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네 정말 그 깜짝깜짝 놀란만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네 아주 멋있어요 그래서 태민이가 저쪽 자리에 앉아서 지금 스포를 할 예정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태민아 너 거기까지 얘기해도 돼 라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근데 사실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역시 얘기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그래서 매니저 형과 상의한 후에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스포를 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그렇게 근데 그 매니저 형이 막내 매니저 형과 상의라고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팬들이 나한테 어 태민이 저렇게까지 스포 해도 돼 그럼 나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근데 나와가지고 군대 나와가지고 태민이가 스포 하는 거 보고 진짜 놀랬어요 식겁해서 이런 거 얘기해? 이렇게 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세상이 바뀌었더라고 그런 거 함께 얘기한다고 해서 뭔가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다들 각자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다들 팬분들도 준비해야죠 아 이제 샤이니가 이때 나오니까 우리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도 조금 적당해요 쫓아야기 전에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공격적인 스포일러 라이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좀 하다가 네 이제 멤버들 서로 서로 모르게 각자 스포 아이템을 준비해와서 이걸 누가 준비한 건지 맞히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각자 준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리액션 이제 했고 저희 정규 팅스 앨범과 관련된 리액션 했고래 리액션 안 했어 아직 우리 아 그래요? 리액션 보여주시죠 스포를 할 겁니다 원래? 뭘 준비했을까? 네 오 좋은데 오늘? 리액션 좋아요 네 저희 정규 7집 새 앨범과 관련된 스포 아이템을 하나씩 보면서 누가 준비한 건지 추리해보고 마지막에 준비한 사람이 누군지 밝힐 거니까 팬 여러분들도 누가 준비한 스포 아이템일지 같이 맞히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걸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래요 그럼 첫 번째 스포 아이템부터 볼까요? 1번 아 제가 여는 건가요? 네 내가 여는 건가? 이거 하나씩 열까요 아니면 아 그래요 자 이거 밖으로 밖으로 1번 1번 어 오 이게 뭐야? 놀랍죠 어? 전화기? 이게 전화기에요? 맞죠? 스마트폰 네 이게 뭘까요? 불법 대포폰을 절대 쓰지 맙시다 오 근절 운동 공익광고 협의회 네 네 불법 개통된 핸드폰은 대포폰 절대 쓰지 맙시다 그렇죠 아니 나 화이트폰은 별로다 이런거 아니면 뭘까? 액정이 깨졌다 너 화이트 아니냐? 저 아니에요 저 그거요 스페이스 그레인 미드나잇 그레인? 네네네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래 누가 누가 준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확실한 건 나는 아니야 궁금하네 제가 1차원적으로 준비한 거 보니까 태민이 아니면 운영 같은데 오 제가 1차원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 근데 저 1차원적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시겠죠 그렇죠 누가 올린 거 누가 스포한 것 같은지 올려주실 거고 네 저는 이제 두 번째 스포? 여러분 그래 수업 시간에 폰 금지하라는 교육적 지침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네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하나요? 아니 요즘에 너무 이 몰래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좀 이게 되잖아요 화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근절하자 뭐 이런 게 아닐까 뭐 수도 있죠 이제 두 번째 스포 한번 볼게요 뭐야 이거 아 쏘리 쏘리 그 number you have called has been disconnected 오 네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어떻게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지금껏 신전환은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사상으로 넘어가 됩니다 B 소리 후에는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바로 끊어야지. 바로 끊어야지. 그게 그렇게 어집더라. 근데 그거 알지. 바로 그 돈 안 나가는 거 알지. B 하고 그 뭐 응답해야 돈이 나가는 건데. 갑자기 생각하는 건데 옛날에 콜렉트콜 기억하잖아. 한 5초 정도 연결해 주잖아. 태민이와 제 기법인데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5초 동안 콜렉트콜. 수신자 부담? 수신자 부담? 수신자 부담. 엄마 나야 끊지마 끊지마. 엄마 나야 끊지마 끊지마. 엄마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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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그래도 몇 번 안 받을 때도 있던데. 모르셔 잘 모르실 때도 있어요. 지금 댓글에는 샤이니 스마트폰 중독 근절 뭐 이런 거 아니냐. 근절 돌.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는 너무 많이 써서 안 돼. 그쵸. 그쵸. 우리 너무 많이 써서 안 돼. 핸드폰 저거 확인하라는 건. 전화 관련인가 이런 댓글도 많네요. 그쵸.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아주. 자 이제 세 번째 한 번 볼까요? 민우 형이 한 번 열어주세요. 세 번째 아이템은 과연 어떠한 스포가 들어 있을지. 두근 두근 두근. 어? 이게 뭐야? 액자가 들어있는데요.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이거 왜? 이거 뭐야? 책 사진이 있는데요. 책 사진이에요? 이게 왜 있는 거야? 책? 액자? 이건 진짜. 책? 이건 준비한 사람만 알겠는데. 난 근데 알 것 같아. 누가 준비했는지. 진짜? 난 99.9% 확신해요. 오. 그냥 이거. 촬영 때 잘 생각해 봐요. 촬영 때. 다행이야. 나도. 나도. 나도 알겠어. 알겠지? 내가 꼭 이런 거 준비하면 꼭 영어로 된 책으로 준비한다. 근데 이거 잘. 이거 누가 준비했지? 누가 준비했습니까? 제작진이 이거를 찾았을 텐데. 그치? 잘 찾았다 이거. 봐봐. 이거 문구가. 한 나면 가져가게 집에. 괜찮은 것 같아. 그치? 잘 찾았지? 그 내용이. 내용이 좋다. 내용이 좋다? 진짜네? 그치? 나 좀 보다가 깜짝 놀랐어. 이거 가져가. 이거. 준비한 사람이 가져가면 되겠네. 좋네요. 어. 아. 가져가요. 그냥 원해 그냥. 어. 오케이. 넥스트. 당해버렸구만. 준비한 사람이 가져가. 자. 4번 열어볼게요. 네. 저희 타이틀 공명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저렇게 직굽게 적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짜라란. 브로즈. 장미꽃이죠. 네. 장미꽃? 나 전혀 모르겠는데 이건. 나 누가 준비했는지 이것도 난 확신하게 알겠지만. 네. 오. 과연 누구일까요? 이거 누가 가실까요? 이 사랑은 새 빨간 로우스. 네. 이건 무슨 의미지? 왜? 갑자기 딴소리야 왜? 로우스니까. 근데 나는 이 장미가 되게 많은 내용을 좀 스파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색깔도 되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오. 그래? 네. 색깔도 의미가 있죠. 나만 못 따라가는 거야 지금? 나도 못 따라가고 있어. 타임 테이블 잘 보시면 알 텐데. 네. 제 것 말고는 잘 안 봐야지. 좀 봐. 그럼 이제. 좀 관심 좀 가져. 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저희가 각자 준비한 스파 아이템이 뭔지 확인했는데. 과연 누가 어떤 아이템을 준비한 걸지. 오늘부터 누가 뭘 준비한 것 같은지 한번 말해주세요. 저는 이 장미는 왠지 민호일 것 같고요. 왜냐면 제일 조용했거든 이거 꺼낼 때. 그렇죠 그렇죠. 뭐 노래 한번 부르고. 그리고 스마트폰은. 이게 좀 헷갈려요. 이게 태민인지 키인지 헷갈리는데. 저는 키 쪽에 조금 더 지분을 두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가 나왔죠? 액자. 액자는 뭐. 제가 준비한 것 같고. 응. 제가 준비한 것 같고. 잠깐만. 준비했잖아. 그리고. 뭐였지? 그. 쏘리. 아. 그게 거기에 다시 넣었어요? 다 넣었어. 다시 넣었어. 아. 그러네. 그러면은. 이게. 이게. 태민일 수 없는데. 이거는. 그럼 바꿀볼래. 딥 빈 더 나이트. 이게. 그래요? 얘가. 키. 얘가. 민호. 스마트폰이 태민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나도 똑같아. 네. 이렇게 긴장감이 없어서요. 더 이상 한 명씩 얘기하는 의미가 될 것 같은데. 네. 의미가 없어. 그러면 각자 거를 찾아주죠. 네. 네. 큰 의미. 이걸 맞추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사실 이게. 근데 이게 몇 번에 들어있는지 몰랐잖아. 몰랐지. 근데 이게 3번에 이거 들어있을까봐. 난 조마조마했거든. 재미없어가지고. 나는 내꺼 이거 들어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열자마자. 이거 어떻게 풀지. 어떻게 풀지. 이런 거 태민이가 바로 나왔을까. 그래. 내가 다 열 걸. 아 그게 나을까. 너 이거 요새 이 발음에 집착하잖아. 이거 한번 보여줘. 이미 틀려 먹었는지. 시작하자. 액션. Sorry. The number you have called has been disconnected. 잘했어. 연습 효과 좋아. 네. 그럼 일단 태민이부터 뭔지 설명해줘요. 설명을 해? 진짜로? 아니. 깔 나게 한번 제가 설명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장난이구요. 아니 어떤 쪽인지는 얘기해줄 수 있잖아.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유치하실 때 뭔가 보이스피싱 이런 걸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또 힌트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진짜 본인 목소리를 듣지 않는 이상 돈 보내시면 안 돼요. 맞아요. 제 친구 중에도. 제 친구 부모님 속이려다가 또 호색에 당한 그렇게 분이 또. 진짜 그런 거 안 당할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아무튼 보이스피싱 조심하십시오. 저는 그냥 완전 자체예요. 스포츠 자체 이게. 제가 가장 센스 포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곡 쪽인거죠. 너는. 그렇죠. 거기까지 얘기해도 된다면. 나도 곡 쪽이긴 해요. 그렇죠.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곡 쪽이긴 해. 곡 쪽이긴 해. 사실 그렇죠. 곡 쪽입니다 저는. 그리고 민호 형은요. 어떤 의미에요? 의미를 좀 가르쳐주세요. 저는. 뮤비 쪽이긴. 뮤비 쪽이긴 해요. 그래서 내가 몰랐구나. 뮤비 쪽이긴 해요. 뮤비 쪽이긴 해요. 관련이 저기 있어 형이. 뮤비 쪽이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멤버들한테. 그러니까 좀. 스포 선에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장미 때문에. 촬영이 딜레이가 됐죠. 아. 그게 이거구나. 아. 아셨겠죠 이제. 아. 그냥 빼고 가지. 진짜. 진짜 나빴. 야. 야. 너무한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그렇게 기다렸는데. 1시간 반을 기다렸다. 1시간 반을. 맞아요. 아무튼 뮤비 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멤버들이 몰랐던 거는. 개인 촬영이어서. 개인 촬영하는 거에. 나오는 건데 요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이죠 영도 개인적인 아임템이죠 그렇죠 네 책인데 이거 자체가 정말 슬퍼해요 그러니까 더이상 뭐 이거 어디 쪽이에요 곡 쪽이죠 곡 쪽이 아니지 곡 쪽이죠 이게 뮤비 쪽이 이거는 곡 쪽인데 이 책은 뮤비 쪽이지 뮤비 쪽이죠 자기가 준비했다는데 우리 막 아니지 아니지 형 그거 아니지 아 근데 아빠랑 알아서 준비했다는데 목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한 거니까 아 형 그거 아니지 아 에이 형 그건 좀 넘어갔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 요거인 걸로 정리를 하시고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왜 저희가 또 스포를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자 이게 바로 저희 스포 입니다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이걸 확 제껴주세요 이 자리가 소 일거리가 많은 자리 오 좋네요 잡아주시고 네네 어떻게 어디 쪽 뒤로야 앞으로요 네 앞으로 위로 뒤로 옮길게요 네 하나 둘 셋 꿀 짜 어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아 자 자 바로 샤이니 스케줄 스포인데요 저희가 지난 1월 동안 1월 한 달 동안 뭘 했는지 알려드릴께요 네 이제 그걸 보시고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것도 태민이가 그 버블에서 얘기했던 거 맞죠 맞아요 어 자 이 이게 1월이죠 이게 1월 2일 1월 2일이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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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이때 미팅을 했어요 미팅이 진짜 많이 자 기억하시는 분 어떤 미팅이었는지 이 때 브이라이브한 그날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맞는 것 같아 만약 작년이야 아니야 뭔 소리야 나 이 날 다른 거 했어 나 이 날 뭐 했는지 기억나 뭐 했는데 이게 뭐 사러 갔었어 아 그래 어 뭐지 나 1월 2일 날 우리 무슨 미팅 했지 미팅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아 저거 내 저게 써 있네 네 아 저게 있다 있다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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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고 이거 좀 넘어갈게요 예 얘기하시는 건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또 3일 날 촬영을 했어요 네 무슨 촬영을 했지 3일이 저게 저거 같은데 2일 날 적혀있는 게 3일이었어 그랬던거 같은데? 어, 확실해 아, 그런가 보다 이거.. 매니저 형이 스케줄을 잘 못하셨나 봐요 공유가 잘못됐나봐요 했고, 이 4일날 또 미팅을 했었 매였지? 매였지? 매 여차하면 진짜 마이크 내려야 된다니까요. 그때 그런 것도 있었고, 우리가 미팅을 했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뮤직비디오 미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뮤직비디오나 자켓이나 둘 중에 하나 있겠죠. 그리고 미팅했었고, 미팅했었고, 촬영했었고. 이날, 정규 7집 앨범 자켓 촬영했어요. 자켓. 그때 우리가 살짝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뭐 입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첫날, 남양주. 이제 세트장에서 촬영을 했죠. 그렇죠, 그렇죠. 엄청 재밌게 놀았죠. 그렇죠, 네. 재밌었어. 공투도 하고. 뭐 했지? 색깔이 너무 예뻤다고. 알록달록했어요. 색깔이 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아. 약간 뭔가 헐리우드 촬영지 같은 느낌. 맞아. 헐리우드 촬영지 같은 느낌. 근데 진짜 막 그런 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너무 춥던데? 너무 춥던데? 그러니까 배경이. 예쁘다. 알록달록 느낌 좋았어. 뭔가 동화 같은. 그러면서 집에는 색깔이 하나도 없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살짝 생략. 생략. 장난이고. 근데 그래서 후회해요. 색깔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있었고. 그리고 10일 날. 또 촬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저희가 안무 연습을 시작했네요. 쉽지 않았다 이거죠. 뭐야 여기 뭐야. 제목 벌써 나왔대요. 어디? 어디? 아까 뭐 녹음했냐고 우리. 매? 이렇게 하니까. 제목 벌써 나왔다고 댓글에 달리고 있어요. 그래? 매가 왜? 알고 계시네. 그래? 어떻게 알지? 아까 다 얘기했어? May I help you? 얘기 안 했어? 그냥 할 거라고만 얘기했어. 자막으로 나갔나 봐. 그랬나 봐요. 모르겠다. 아무튼. 아무튼. 우리가 수고한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쭉 안무 연습 안무 연습 촬영. 앨범 자켓 촬영. 이때 우리가 입회를 했다. 야외에서 입회를 했잖아. 그리고 이때 뭐 있지? 어디 갔었지? 밖에서. 그때 그게. 추운 약간. 그때 그게. 저기 쇼파에서 찍고 했다고. 맞아. 우리 트럭 불러서. 분장차에서 준비하고. 진짜 문제 있다. 오 분장차는 기억이 아. 네. 맞아요. 맞아요. 형네. 형의 고향에서 찍었잖아. 근데 이번에 약간 그래서. 다들 진짜 파격적인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좀 그래. 맞아요. 그 전에 있었던 자켓이랑 완전 다른. 완전 다른 느낌으로. 그리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민호 형의 변신이 진짜 파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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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 왜 나한테 웃음 강요해? 너 일부러. 내가 제일 잘 웃었으니까. 그거 나한테 한 거지. 안무 연습. 야 빨리 한 번 해. 야 이거 하고 넘어가. 짜증기. 야 그렇게 하면 또 재미가 없어. 너 이렇게 보이길래. 아니에요. 미팅 미팅 미팅. 미 미 미 미 미 미 미. 왜. 왜 조용히 자신감 있게 해! 왜 그래? 이게 수군거래야 재밌는 개그잖아 왜 미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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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자 지금 수록곡, 잠깐만 안무 연습하면 오늘 몇 일이요? 오늘이... 오늘 30일인가? 참 일일 안무 연습 촬영 안무 연습 촬영 앨범 준비를 진짜 다 했어요 미팅도 다 그렇고 계속 했어요 계속 앨범 뮤직비디오 촬영 이런 것들이 다 앨범 관련된 것들인데 우리가 컴백쇼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앨범를 준비했네요 지금 무대를 아마 21일날 찍지 않았나? 이거 지금 오늘 나가는 거? 여기 있다. 그 촬영이 그거네. 아 그랬나? 왜냐면 지금 무대가 얘기해도 되죠? 내가 그게 이데아 버블에 올린 그 날일 거야.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엠카 찍는 날 찍은 거니까 목요일이지. 맞아 맞아. 엠카 무대에서 찍은 거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목요일이지. 맞아. 이렇게 했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날 뮤직비디오 촬영을 내가 스포했고 사실 아무도 몰랐겠지만 이 날 촬영을 한 번 더 했는데 이건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응. 왜 안 했어 그건? 그럼 우리 가면서 라이브 했죠? 좀 적당히 해야 될 거 같아서. 그래 그래 우리 그때 가는 날 라이브 했잖아. 아 했다. 얘기했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미리 혼자 먼저 촬영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늦어진 거잖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게 그날이야. 맞아 맞아 맞아.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직 저희가 녹음이 또 안 끝났어요. 그렇죠 계속 하고 있어요. 아직 녹음을 더 해야 돼요. 지금 죽어라 믹스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샤이니 스케줄을 진짜 근데 스케줄에 무슨 드려봤습니다. 녹음 촬영 미팅밖에 없어. 뭐 앨범 준비할 때 항상 그렇지요. 그리고 뭐 예능 찍어놓고 개인 예능 촬영하고 뭐 히 같은 경우에는 놀토 계속 매주 그러니까요. 촬영하고 2주에 한 번씩 하고 2주에 한 번씩 저는 1월 아마 중순까지는 저도 이제 저 촬영 중에 뭐 드라마 촬영 있는 거고 그렇죠. 저도 이제 사실 촬영은 다 끝났거든요.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아주 뭐 흥미 진진합니까? 어 흥미 진진해요. 봐주세요. 안 볼 거면서 안 보는 거 안 보는 건데 욕을 하면 어떡해요? 아니 안 볼 거면서 씨 안 볼까 안 볼 거면서 그 너 김기범 씨처럼 안 볼 거면서 아 그 분 어 그 분 안 볼 거면서 씨야 이 분 아 합치라고 여기 31세 이런 거 안 볼 거면서 31세 저거 읽어주세요 어? 야 저런 거 뭐 네가 해도 되잖아 아 그래? 민호입니다. 넌 선생이고 난 학생이야 태민이가 읽어줘 저거 넌 선생이고 난 학생이야 혼나 볼래? 오늘 이렇게 샤인의 정규 7집 앨범 컴백을 앞두고 함께한 스페셜 스o일러 스o일러 라이브 잠깐만 저 링톤 샤이니즈 백 다들 어떠셨나요? 잠깐만 끝났어? 네 야 근데 이거 원래 좀 우리 길게 잡아놓은 건데 너무 우리가 후루룩 지나간 거 아니야? 아 근데 길게 얘기할 게 없어 근데 뭐 그래 길게 얘기할 게 없긴 하다 길게 얘기할 게 없어 그럼 저거 저거 뭐야 스케줄도 다양해야 뭐 이랬고 저랬고 하는데 밑에 미 미 미 미 했잖아 맞아 그러면 사실 뭐 다 한 건데 아니 너무 무난하길래 너무 무난하길래 근데 좀 에피소드 이런 거를 좀 궁금해하시니까 그럴까요? 예를 들어 컴백쇼 촬영 에피소드 뭐 녹음 우리 녹음도 많이 했고 뭐 안무 연습 오랜만에 했으니까 이번 녹음 진짜 거의 고음의 질주인 거 같아 맞아 근데 나 진짜 우리 그리고 타이틀들은 저 한 4번 녹음한 거 같아요 타이틀 많이 못 하긴 했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폐에서 녹음을 그만해 이렇게 해서 네 했습니다 다들 수정 녹음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 아니 다 칼 갈아가지고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같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녹음 그 할 때 그리고 우리 다 태민이 빼고는 우리 셋은 또 오랜만에 녹음하는 거였으니까 녹음실 자체가 네네네 나는 그 천 너 아냐? 나는 군장병 가요 이런 거였어 아 그래? 군장병 가요 달려달려 라고 있어 아 아 본 거 같아 형도 하지 않았어? 같이 있었는데 같이 있었잖아 다른 걸로 형 다른 걸로 있었지 아 좀 달랐구나 아 그랬구나 난 진짜 오랜만이어서 녹음실 자체 가는 게 좀 신나더라고 난 진짜 신났어 그때 그렇겠다 아 진짜요? 놀란다는 생각에 근데 기사님들이 엄청 반가워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저희 오래 했잖아요 같이 그랬고 안무 연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아까 온유 형 잠깐 얘기했지만 좀 오랜만에 안무 연습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좀 힘들긴 했는데 재밌더라고 나는 난이도로 치면 최상위 우리 거의 제일 힘든 것도 그렇고 난이도도 그렇고 제일 좀 이 탑 티어에 좀 속하는 거 같아 아 진짜 그 시안 보는데 처음에 너무 겁부터 나가지고 아 약간 좀 무서울 정도로 잠을 못 잤어요 저는 소름 소름 잠 못 이루더라고요 싹소름 잠을 왜 못 잤어? 완전 떨려서 이게 오랜만에 하는 게 근데 그 시안보다 우리가 훨씬 더 에너지 있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심지어 거의 도달하기까지 오래 걸렸잖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또 컴백쇼 차량도 또 기억나는 거 없었어요? 티가 땅을 미친듯이 흘렸다는 거? 아 땅 왜 이렇게 많이 흘렸어요? 나 엄청 많이 흘렸잖아 아 보니까 이미지는 하고 아 나 이미지는 한.. 너도 이데아 되게 많이 했잖아 어 나 두 번인가 했는데 아니야 더 했어 너 그때 한참이 다 왔어 아니 그래서 한 번에 근데 그게 대기를 오래 했어 대기 대기를 했어? 나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 번 했구나 여러 번 했어 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땀이 났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머리가 더웠잖아 머리 붙여가지고 어디 새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 숨구멍이 없어서 네 그리고 민호 형은요? 나는 그때 너무 간단하게 하고 그냥 노래했지 그냥 노래해가지고 나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하나밖에 없는 나의 솔로곡이 하나여서 너무.. 그리고 첫..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방송으로 처음 나가는 거니까 네네 좀 잘 불러야겠다 했는데 아 좀.. 아쉬웠어 좀 잘 못 부른 거 같애 진짜 되게 잘 불렀던데? 다행이 없던데 왜 거짓말 아 진짜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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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할 걸 거짓말 해야지 괜찮았어 쑥스러워서 그랬어 잘했어 미 미 미 미 미 미 미 그럼 온이 형은요? 저도 어떤 노래를 들려드릴까 좀.. 아 맞아 고민했잖아 맞아요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제일 편하게 음.. 뭔가 들어주실 수 있는 그리고 제일 많이 원하셨던 거 같아요 제가 집게를 좀 저 혼자서 해 봤거든요 오.. 어떻게 가능해 그게? 그게 뭐.. 빨리 집게도 타겟 연령층이 몇 살이었죠? 어.. 그.. 죄송해요 바로바로 나와야지 죄송해요 빨리 집게 이런 거 말고 그래.. 이런 거 딱 바로바로 딱 했어야지 그래.. 그러니까..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네 타겟층이 어떻게 되는데요? 다시 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조사한 건데요? 어.. 아 제가 버블로 이렇게.. 조사했었어요? 여쭤보고.. 연령대 조사해 봤어요 연령대 어떤 노래 좀 해 봤으면 좋겠냐 근데.. 그.. 뭐.. 어쨌든 리메이크 곡 뭐 이런 것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거는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좀 많이 해볼 생각이고 네 제 걸 먼저 들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치 그치 제 거 중에 제가 그래도 제일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곡이지 않을까 라고 너무 좋아 어떤 사이 별로 드렸습니다 잘 준비했던 거 같아요 그쵸? 네 자.. 이렇게 오늘 또 오랜만에 저희 또 샤이니 정규 7집 앨범 컴백을 앞두고 함께한 스페셜 스포일러 라이브 더 링톤 샤이니 스페크 어땠는지 또 한마디씩 또 좀.. 근데 저희가 좀 많이 그.. 무대랑 뭐 여러가지 관련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끝나기 전에 저희가 좀 이거는 좀 짚어야 되지 않을까 네 타이틀곡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생각보다 많이 안 했어요 그렇죠 네 뮤직비디오 아이템이다 뭐 이런 거 빼고는 지금 얘기를 안 했는데 태민씨는 어땠어요? 들을 때 노래요? 네 난 이거다 이게 타이틀이다 느낌이 어땠어요? 진짜 확 왔어요 저는 샬록 때 생각났어요 사실 음 그때 뭔가 요거다 이 느낌? 딱 바람이 슥 부는 거 같은 뭔가 약간 이런 느낌? 이게 딱 샤이니가 지금 우리이기 때문에 더 되게 좋은 거 같은 느낌이 좀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소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제 곡에 그것도 되게 조금 뭐랄까요 신선하고 재밌는 거 같았어요 뭔가 되게 아 소재가? 네 너무 막 뭐랄까 좀 특이하거나 그런 것도 많았잖아요 저희가 사실 뭐 줄리엣도 컨셉티브 했었고 뭐 링딩동 음 왜 웃죠? 소년이요 왜 웃으시죠? 컨셉티브 한 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뭔가 그런 소재도 되게 좀 마음에 들어요 소재가 어떤 거였어요? 폴리에스텔은? 아니요 뭐 그냥 이런 거였잖아요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재가 되게 뭐랄까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으면서 이걸 되게 이 소재를 가지고 재밌게 또 표현을 한 게 좀 저한테는 와 닿았던 거 같고 맞아 그 띠 그 테마가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것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멤버들이 녹음을 또 되게 특이하게 했어요 응 맞아 네 그리고 놀리는 것도 저 진짜 많이 당했어요 민호 형한테 자꾸 참 매매 근데 그건 귀여워서 나 그래서 수정 녹음했어 아 근데 그거는 했어야 됐어 아 그래요? 진짜 했어야 됐어 아니 근데 저는 그걸 이제 작업하시는 분이 얘기하면서 이게 꽂혀서 좋다 어 오히려 저는 뭔가 되게 꽂히게 일부로 녹음을 했었다 그게 약간 코믹과 위트와 이 캐치프레이즈 그 사이를 사이였어 하고 싶었는데 살짝 코믹 쪽에 10% 더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네가 녹음을 그때 왜 그랬냐면 첫 번째 해 놓고 갔는데 그래서 그랬어 내가 맨 마지막이었잖아 근데 그게 너랑 나랑 북잖아 그게 그래서 그게 갑자기 그렇게 들렸던 거지 그래서 내가 다시 하라고 한 거지 네 아무튼 그렇게 다시 했습니다 저는 강렬해서 좋았어요 음 좀 오랜만에 나오는데 좀 이게 티피컬하는 샤이니보다는 좀 아아 이런 느낌 아아 아아 아 아아 그렇죠 이런 거 또 된다 이런 거 느낌이었어 맞아 맞아 어땠어요 나는 나도 약간 태민이랑 좀 비슷한데 나도 어 이건데 약간 이런 느낌 비슷하면 넘어갈게요 아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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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이 곡 자체가 어 이수환 선생님이 굉장히 아꼈던 곡이여서 어 어 좀 큰 스포가 될 수 있지만 굉장히 아끼는 곡이어서 뭔가 더 완성도가 좀 높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 또 계속 이수환 선생님께서 의견과 네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지금 조율하고 계시죠 안무도 그렇고 맞아요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았죠 네 그리고 어느 때 보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넥스트 자 온유형 어 저는 어쨌든 곡에 대한 이미지를 다들 얘기해 줬습니다. 저는 안무 쪽으로 살짝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좀 옳은 표현인지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일단 꺼내볼게요. 저는 약간 세탁기 안에 들어가는 빨랫감 느낌이었어요. 왜요? 이렇게 너덜너덜어졌어요? 같이 처음부터 통화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너무 강렬해서 같이 통화되지 못했지만 물이 머금고 이제 점점 감이 돌아오면 올수록 이렇게 함께 돌아가는... 잠깐만, 나오고 있어요? 뭔데? 아, 나오고 있어요? 네. 학다리 권법. 야, 너 진짜 정신 나갔냐? 정신 나갔냐? 넌 선생이고 난 학생이야. 그렇습니다. 강렬하지만 느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안무를 저희가 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구르비? 비지? 오, 그래요. 지금까지 스포... 스포들을 다 말씀드렸는데 수만 픽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은 워낙 이렇게 선편을 좀... 잘 하셨으니까... 맞아요. 네. 잘 될 것 같다. 태민이 뭐라는 거야? 어... 태민이 뭐해? 이태민 뭐해? 태민이 스포... 왜, 왜 그거 신고를 눌렀어? 이걸 신고를 왜 눌렀어? 그걸... 태민이가 뭐... 갑자기 신고하겠습니다. 또 갑자기 깜짝 놀랐잖아. 아니, 나는... 요새 그냥 춤추는 거 좋아해서... 그냥 뭐... 신을 때 이렇게... 작곡가 누구냐고...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작곡가 얘기하면 안 돼? 해도 되지. 작곡? 하지 말까? 안 된대. 그래? 하죠. 근데 괜찮다. 상관없고... 그럼 우리 그 일이 생겼겠냐? 네가 그렇게 다 해놨는데... 그렇지, 사실은. 아무튼. 아, 근데 태민이 아까 그 한 거 대박이다. 그... 좀... 큰일 난 거 같은데? 하하하하 해서는 안 될 티들한 거 같은데? 나는 모르겠다. 내가... 나는 모르겠어, 이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요? 근데 나는 방송에 안 나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걸려있어서 깜짝 놀랐어. 다 잡혔어, 다. 아니, 어차피 이제... 그 창문으로 쫓겨나가도 괜찮을 거 같아서... 슬슬. 야, 나가. 저 볼일 다 나가. 저기, 저... 아니, 저 뒤에 창문으로 나가. 니 번호 가만큼 들고 가라야. 저 번호 갈게. 알았어. 어우, 진짜 깜짝 놀랐네. 아, 컴백 날짜를 궁금해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야, 계단에 져, 계단. 컴백 날짜. 컴백 날짜는... 2월에 나옵니다, 2월에. 근데 아직 정확하게 정해졌나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전 또 다른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너한테만 다르게 얘기했다던데? 제발 음방 좀 오지 말라고. 스파할까 봐. 스파할까 봐. 당일날 음방 좀 오지 말라고, 제발. 아, 날짜 얘기해도 돼요? 아. 어, 2월 22일입니다, 여러분. 되게 쉽네요. 네. 이가 세 개네. 이, 이, 이. 이가 세 개. 이, 이, 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어? 아니야, 괜찮아. 아, 그쵸? 요새 태민이가 할 거 그랬나? 너 태민이가 잘하니까? 아니, 설은 또 충분히 쉬시고. 아니요, 근데 저는 형이 그런 모습 너무 좋아요. 아, 그래? 네. 아, 이렇게 막. 지금 너무 막. 행복했어? 아, 속 시원했어요. 아, 그래? 2월 22일이에요, 여러분. 2월 22일. 그렇죠? 2, 2, 2, 2. 2021년 2월 22일. 뭐, 그렇대. 그렇습니다. 뭐가 세상이 이렇게 됐냐. 이렇게 설레는 맛이 없네. 2월 22일. 긴장감 있게 이거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돼요? 긴장감 있게? 그래? 너무, 너무 지나간 거 같아서. 아, 진짜? 그러면은 감도 좀 찾을 겸, 온유씨가 한 번. 어, 형이 한 번 긴장감 있게 한 번 해봐. 2월 22일. 2월 22일. 3월 22일. 다시 넣어두시는 걸로. 긴장하고 계시는 걸로. 아, 네. 아, 네. 근데 이거 막상 살리기 힘들어. 그치. 근데 어쨌든 이제 2월 22일 날 나오고. 이제 그때까지가 저희가 이제 또 이제 안무를 좀, 아, 퍼포먼스나 이제 다른 앨범을 좀 완성도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인데. 저는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되고, 수록곡도 너무 마음에 들고. 맞아. 사실 이제 저희가 이것까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타이틀로 거론됐던 곡들을 다 그냥 넣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냥 선물 세트로. 네. 그래서 되게 조금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실만한 곡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나는 그 하나가 빠져서 아쉬워. 아, 그렇기도 하죠. 아, 근데. 난 안 들어간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언젠가. 네.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수평한 거 아니니까 그냥 아쉬웠다 이런 거지 뭐.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혹시 그 ANR팀에서 듣고 그거를 다시 우리한테 줄지 어떻게 알아요? V LIVE. 우리 꺼도 우리 꺼야. 그거? 응. 아니야. 우리 꺼.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어. 아, 근데. 어디로? 모르지. 그런 얘기 들은 거 같아. 그거, WA? 응. 아니야. 그거 한 대 써. 아, WA? 아니야, 아니야. 그거 말고. 아. 와 아니고? 아. 아 얘기하는 거 아냐? 아니야, 아니. 그거 말고. 아, 그거 아냐? 아, 그거 아냐? 그거랑 줘도 돼, 상관없어. 네. 이제. 다 덜고 덜고 덜고. 다 덜고 덜고. 아는 완전 우리 꺼지. 우리가 밖에 못하는 곡이지. 난 또 깜짝이야. 아니지, 그건 아니고. 근데 뭐할까? 운영 멘트 하세요. 네. 자, 2월 22일에 저희가 오랜만에 컴백을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즐겁게 기다려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다. 이거 아직 안 했구나. 뭘요? 왜? 안 봤구나, 아직. 나 왜 계속 작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그러네. 이제 마지막 무대네. 뭐해요? 이거? 야, 야! 알았어, 알았어. 야, 욕을 하면 어떡해? 욕을 하면 어떡해? 아이씨! 알았다! 알았어! 그거구나! 아까 아이패드 뒤로 욕했는데 또 하면 어떡해? 그냥 적당히 해. 아하하하하하 네. 아, 그 이벤트들 중에 하나를 오늘 최초 공개할 건데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희가 어떤 이벤트를 준비했는지 궁금하시다면 어... 이거 뭐야? 네. 1 8 1 1 0 5 2 5로 바로 전화 주세요. 그럼 브이라이브 끝나고. 콜미 콜미. 야, 자신 없으면 그냥 전화 주세요 하고 끝내면 돼. 야, 콜미 콜미 다시. 꼭 모든 걸... 콜미 콜미. 어떻게 해야 돼? 콜미? 아니, 어떻게 해야 돼? 콜미, 콜미, 콜미. 네. 여러분, 뭐 보이스피싱 뭐 그런 거 아니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해외에 계신 분들도 연결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자막으로. 네, 나오고 있네요. 안내되는 이 번호를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직접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네, 여기로 이 번호로. 이 번호, 이 번호. 전화를 주시면 저희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예정이니까요. 전화 많이 주세요. 6개월 유의자 할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의자 할부. 그 다음 또. 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좀 옛날에 그 아날로그 감성을 좀 살려보고자. 그쵸, 그쵸. 재미있는 얘기도 또 준비되어 있고. 되게 랜덤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멤버들만의 그런 이야기들을 또 준비도 했고. 여러분들도 하시고 싶은 말씀하실 수 있는 곳이니까. 18110525로 꼭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매일 연락하는 기분을 좀. 저 그렇게 해주세요. 저 우리 매일 연락하자. 우리 매일. 물결 물결. 별표까지. 요즘 별표 잘 안 쓰는데. 되게 오랜만이네. 우리 매일 연락하자. 오. 잘 살렸는데. 확실해. 확실해. 별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오. 약간 띵. 이런 느낌이 있는데. 18110525. 제니스콜링. 그거 왜. 왜 그렇게 하는데. 뭇. 뭇치도 따지지. 나도. 나도. 섞인 것 같은데. 총알 두방이랑 지금 섞인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그건. 총알 두방이랑. 그건 조금 더. 긁어야 돼요. 네. 갑자기 구성된 것은. 왜 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했어. 밑에 저렇게 배너가 뜨니까. 전화하는 게 쟤는 아니잖아. 전화하는 게 쟤는 아니잖아. 18111515인걸요? 전화해 준다면. 너무 고마울 것 같은걸요. 네. 우리 오늘 함께한 소감 한마디씩. 그리고 기다려주는 샤이니월드에 감사 한마디 한번 해볼까요? 네. 태민이 먼저. 정신없이. 저부터 할게요. 일단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샤이니로 돌아오는 것만큼. 사실 저희가 이렇게 재밌는 분위기로. 사실 오늘 저희가 곡까지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진짜. 한 번에 짠 하고 멋있게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샤이니 곁에서 늘 응원해주시고. 오랫동안 지지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 샤이니 응원 많이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이네요 정말.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브이라이브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또 여러분이 기대해주신 만큼 저희가 또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꼭 그날 놓치지 말고 확인해주시고요. 사실 오늘의 대형 스포 이벤트는 이 뒤에도 있으니까. 끝까지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만간 또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잘 자요. 지금 통화량이 많아서 서버가 터졌대요. 벌써요? 1811-0525. 나도 해볼까 전화? 끝나고 해볼까? 네 이걸로. 그걸로? 네 저도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고. 이게 시간 아까 보니까 엄청 지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얘기해드린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재밌었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단체로 이제 제대로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많은 응원과 관심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샤이니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저희가 오늘 스포 한 거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나왔을 때. 아 이래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아마 진짜 태민이 갈 때까지 가는구나 생각하고. 자 온유형 멘트. 오늘 정말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다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시원하게 여러분과 소통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스포도 그렇지만. 저희의 재미있었던 추억들이나 이런 것도 공유하면서. 계속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앨범 2월 20일에 나오는 것도 잊지 마시고. 꼭 기대해 주시고. 행복한 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스포하는 샤이니의 스페셜 스포일러 라이브. 마지막에 또 남았어요. 오늘 저희의 새 앨범 수록곡. 메리 유 를 잠시 후에 최초 공개합니다. 메리 유. 그 매가 메리 유. 시원하게 드디어 메리 유가 나왔네요. 최초 공개하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컨테이블리 빌드. 리나는 샤이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메리 유 타이틀 아니에요. 타이틀 아니에요. 타이틀 아니에요. 앨범 제2의 를 받-' discovering quelle gestion은 아기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떠나야겠어 남자들 안 보는 척하면서 without tension 눈이 부시겠지 새해의 미소는 늘 빛을 냈어 뭐 아닌 척해도 솔직히 난 가끔은 불안해져 몰라 미친 소리 같겠지만 맘 확실히 해 어디 도망 못 가게 내 번째 손가락을 줘 Girl I wanna marry you Right here right now Yeah I wanna marry you Girl I wanna marry you Right here right now Yeah I wanna marry you Yeah I wanna marry you 아직도 너무 예뻐 볼 때마다 숨이 멋지 I need a doctor 불치병이 된 여전히 love leak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 I want you 아직도 내 삶의 everything I need my love 정말 안 돼 있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내 옆에 있어주면 돼 내 옆에 있어주면 돼 매번 저 손가락을 줘 Girl I wanna marry you Right here right now Yeah I wanna marry you Yeah I wanna marry you Girl I wanna marry you Right here right now Yeah I wanna marry you Yeah I wanna marry you 지금 아니면 왠지 후회할 것 같아 오늘인 듯해 baby 널 내부짓 손가락 위에 놔 널 닮은다면 ring 마칠게 널 위해 지금 나와 약속해 줄래 널 닮은다면 Cause I wanna marry you I wanna marry you Right here right now Yeah I wanna marry you I wanna marry you Cause I wanna marry you Right here right now Yeah I wanna marry you I wanna marry you And then I wanna marry you